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어그로를 해가지고 겹쳤다. 겹쳤다. 고구로. 미안하다. 에르데로 못 썼다. 32초에 걸었어요. 이거 안 까있지. 안 까있는 걸로 보여. 죽으려 너? 어우 이런. 어우 쉣. 어, 하나 까야 했네. 아 쉣. 나도 하나 까있음. 옹기레스코! 뭐야! 아니 뭐 한거임. 아니 아크 바인드. 아마도 아크 바인드는 후진이지. 아크 바인드 한 번에 가요. 한 번에. 왜 피 다 까고 갖고 자기 옹기레스코 하시지. 아니, 왜 이렇게 하는 거야. 아니, 아니, 아니. 아, 종료하네. 종료하네. 아, 오케이. 형이 조금 느린 짓은 아닌데, 잠깐만. 조금만 놔. 오, 아이 피가 안 가지길래 아크 바인드는 까먹었어요. 제가 아크긴 한데. 그 오직 패터의 첫 권능이에요. 아, 근데 여기는 극딜 죽이 어떻게 되나요? 아, 여기. 이분으로 할까요? 2분, 2분 좋지. 아니, 그냥 2분으로 해보자요. 네, 네, 네. 뭐,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, 저는. 어. 여기 그냥 다 그게 나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럼 첫 끊는 다음에 바로 극딜인 거죠? 어, 첫 끊는 다음에 바로 극딜인 거죠? 어, 첫 끊는 다음에 바로 극딜. 링 안 가고요. 그거를 생각 안 하거든요. 원능이 20초 전이야. 올해 맨 깜짝이야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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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 났다. 안 났지롱. 원능 준비? 가운데. 가운데. 가운데요. 저들 바로 가나요? 네, 그대로. 오케이. 다음 건넝은 42초에 저거 드릴게요 네 아 널리 별로 아예 안 내놨다 피에 하나 봐봐요 자 탕조사 자 왔다갔다갔다 됐다 잘가 네 틀렸어요 건넝 오 오 이거 베이집에 저는 31초에 올거에요 10초 전 5초 전 가나요? 아 이거 그냥 중급딜만 해도 될거 같은데 아니 중급딜이 아니구나 2분짜리 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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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급딜인가 풀급딜이 다 갖다 박은거야 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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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밈도 안 써도 되겠니? 아 이게 타팀 화력을 잘 모르니까 어쩌신거 아깝다 대충하자 그냥 진짜 원기레스크 쓸 뻔했다 방금도 ㅋㅋㅋㅋ ㅋㅋㅋㅋ 제가 이런 분들이 안쓰신분들 지금이라도 저가ب은 좀 썼습니다 그 모가고 상담사ét 쎄서 그렇고 58초에 터스컨 1 밀었고 으잇 오 렉 밀었고 땡겨요 극딜 언제 가나요? 아 그렇습니까 밀었어요 바로 가나요 프린 넘고 그 리브라라고 그 유사 프레임은 있어 네 땡겨요 밀었어요 밀었어요 나도 나도 밀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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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겨요 위로 하나는 안았던거였는데 나랑 다른거 같았나 헤도가 크리에다가 업일만 들었어요 끝없는거 도로 끝냈다 형님이요? 내가 끝냈으면 제가 끝냈어요 형님 대카 한자리수 조심하세요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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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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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검은색 흰색 아니 나 방금 모르고 반대색 해가지고 아니 모르고 검은색으로 바꿨는데 다시 안받고 지는거라 돌아가십사 까비 아 사이저 괴산기다 이 사피 너무 좋잖아 이 히어로랑 다른 아 어 어 진 기분인데 이거 아 마음을 가다듬 시간 있었다 오늘 확인해 하 이거는 이거 어 난무 이어 히어로 שאこちら 고개 시작 터 wide o 오오오오오오% 위기 오오오오오 마무리 좀 부탁드려요 동시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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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 좀 부탁드려요 동시퉁 동시퉁 빨리빨리빨리 마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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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카즈 아파요 빨리빨리 살아라 살아라 오 죽어요 오 다행이네 아 살아라 오 다행이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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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과 형님들 준비 되실까요? 바로 가시죠 네 쓰셨으면 준비 어 내가 안 깨는데 야 이거 이거 그린피쉬 원치님이 드시죠 네네 제가 먹을게요 아 다행이네 깨가지고 약간 위험했으 아 많이 위험했으 아 딜 잘 넣었지 아 아 근데 은근히 긴거같아 해방캐스트 아 그냥 대놓고 긴구나 파괴의 알다 바우 바우트 스킬을 획득했다 아 뭔데 아 이거 때문인데 아 이거 때문인데 장가 놔가지고 아 맞네 코 buck 보다 강해졌네 제가 알다 바우트가 뭐였지 아 최종 데미 15% 알나봐 데미안의 진상을 해라 이런건 뭐 사실 쉬워가지고 데카우 이런거 자 생각을 해보자 데미안 루윌 지닐라 4개 4,5,6,7월되면 해방이네 아 수대인 루윌을 잡을 수 있으려나 곧 아 수대인 루윌 아 수대인 루윌 아 수대인 루윌